새로운 진, 선, 미가 탄생하며 미스트로3가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미스트로1,2에서는 문자 투표를 통해 진, 선, 미가 결정되었는데 이번에는 왜 문자 투표 결과를 무시하냐는 반응이 많았죠. 문자 투표수에 의하면 배아현이 24만6천표로 진, 오유진이 23만6천표로 선, 정서주가 19만7천표로 미가 되었어야 했어요. 문자 투표 1위인데 서바이벌에서 1등 못하는 건 처음 본다. 3천점 만점에 문자 투표수 반영이 고작 700점이라면 시청자 의견 안 받겠다는 거 아니냐라며 시청자 의견이 주가되었던 지난 서바이벌 프로그램들 대비 시청자 의견 반영률이 낮았다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이러한 결과에 아쉽다며 톱7보다 이름이 더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미자의 노래 모정으로 화제의 주인공이 된 비내서입니다. 초등학생의 실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음색과 감정에 많은 이들이 열광했는데요. 대중의 열광이 맹목적인 게 아님은 이어진 각 라운드에서 줄곧 상위에 랭크된 데서 확인되었죠. 하지만 하필 결승 진출을 앞두고 컨디션 난조로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결승 진출을 앞두고 탈락한 참가자들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탈락자는 단연 비내서였는데요. 막강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비내서가 결승전에 진출조차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감기에 걸려 컨디션 난조에 빠진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준결승전 무대로 올라오며 비내서는 사실 감기에 걸렸었다. 신곡 녹음 때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와 조금 힘들었다. 많이 울기도 했다고 말해 팬들을 안타깝게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무대에서 비내서는 감기로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혼신을 다해 트롯 신동의 저력을 보여줬지만 안타깝게 가사 실수를 범하고 말았는데요. 김현우는 전체적으로 안무도 너무 잘했고 노래도 잘했지만 아쉬운 부분 하나는 정통 트롯을 많이 하다 보니 빠른 세미에서는 박자가 밀린 듯 느껴졌다. 이 부분을 보완한다면 대단한 가수가 될 것이라고 심사했어요. 사실 비내서는 가장 탄탄한 팬덤의 지지를 받는 참가자였어요. 8주차까지 진행된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비내서는 2주부터 5주와 7주차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주차 대국민 응원투표에선 오유진이 1위로 출발했지만 2회부터 5회까지 연이어 비내서가 1위 자리를 유지하며 대세를 고쳐갔는데요. 대하현이 6주차 순위에서 비내서를 밀어내고 1위로 등극했지만 7주차에서 다시 비내서가 1위 자리를 탈환했고 8주차에선 다시 배하현이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방송 후반부엔 배하현과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벌였지만 비내서는 8주 가운데 5주 동안 1위 자리를 지켜낸 우승후보였어요. 비내서의 준결승전 탈락을 두고 온라인에선 전유진의 미스트로트 중도 탈락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당시 전유진은 미스트로트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1주차부터 5주차까지 5주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본선 3차 메들리 팀미션에서 탈락하고 말았죠. 방송 관계자들은 미스트로3와 현역가왕의 미묘한 차이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빈내서와 전유진이 프로그램을 바꿔서 출연했다면 우승과 탈락의 결과도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유진은 현역가왕 준결승 결정전에서 10위를 기록하는데 그쳐 태자부활전으로 힘겹게 준결승전에 진출했어요. 준결승전 1라운드 순위도 8위로 톱10 진입이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2라운드까지 끝난 뒤 발표된 준결승전 합계 순위에서 당당히 1위에 올랐어요. 심사위원 점수가 중요했던 예선, 본선과 달리 준결승전 최종 점수에는 그동안 진행된 대국민 응원투표 누적 점수가 반영됩니다. 이를 통해 전유진의 순위가 1위로 급상승했고 그 기세가 결승전까지 이어져 우승의 영광을 안았죠. 그렇지만 미스트로3처럼 준결승전 최종 점수의 대국민 응원투표 누적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심사위원 점수를 위주로 평가했다면 자칫 전유진이 탈락권에 머물렀을 수도 있어요. 대국민 응원투표가 진행된 8주 동안 5번이나 1위 자리에 오르며 팬덤의 탄탄한 지원을 받은 빈예서지만 현역가왕과 달리 준결승전 최종 점수의 대국민 응원투표 누적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미스트로3에서는 반등의 기회를 잡기 힘들었어요. 이런 상황에 컨디션 난조와 가사 실수가 더해지며 결국 탈락하고 말았죠. 만약 미스트로3도 준결승전부터 대국민 응원투표 누적 점수가 반영됐다면 충분히 톱7이 돼 결승전에 진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팬덤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은 빈예서와 전유진은 이렇게 두 프로그램의 중결승전 배점 방식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빈예서의 인기를 자랑하듯 우승을 차지한 정서주를 비롯해 오유진, 대하현보다도 빈예서는 트렌드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별선호도, 연령별선호도 등 모든 부분에서 빈예서는 1위를 차지했는데요. 통계만으로도 미스트로3에서 진정한 화제를 모은 인물은 빈예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조금은 아쉽기도 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빈예서가 전국투어 콘서트에 불참한다는 소식입니다. 진선미를 포함한 톱7 멤버와 화제의 출연자들은 전국투어 콘서트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열리는 서울 콘서트는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되며 이후 약 3개월간 전국의 팬들을 만납니다. 3대 진인 정서주를 비롯해 배아현, 우유진, 미스김, 나영, 김소연, 정술 순으로 톱7이 결정됐어요. 이 가운데 빈예서 측 관계자는 전국투어 콘서트에 불참을 알렸는데요. 예서 측은 전국투어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톱10에게 참여 기회가 제공되나 매회 한두 곡의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수시간을 대기하고 기다려야 한다. 아동 가수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정이라고 했어요. 이어 보호자가 방송에 동행하지 않는 한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기회에 제공과 균등한 조건이 보장된다 판단할 수 없으며 이미 방송에서 다루어진 여러 논란이 다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과 편견을 고려하여 빈예서양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미 상위권 순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불량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며 들러리성 출연과 대국민 인기를 고려한 매회용 출연이라는 의견 등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함으로 팬들과 자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불참하기로 판단했다며 양해를 구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불참 소식을 전했는지 잘 느껴지는 입장문인데요. 대신 빈예서는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만날 것을 예고했어요. 오는 14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트로트 갈라쇼, 오는 22일 방송되는 아침마당, 오는 4월 5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터로토 출연 소식을 전했어요. 또 오는 23일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만나겠다며 소속사도 없이 고군분투한 어린 아동 가수에 대한 다양한 팬들의 도움과 후원으로 더욱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전국 투어를 불참하고 다른 활동으로 찾아뵐 것을 예고했죠. 그러나 3월 12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TV조선의 방송 출연이 모두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공식 팬카페를 통해 빈예서 측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출연 예정이었던 갈라쇼 및 미스터로토 출연 계획이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 3월 22일 KBS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과 3월 23일 팬미팅은 이상 없이 정상 진행될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 많은 활동으로 좋은 무대와 노래로 인사드리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혹 TV조선과 사이가 틀어지기라도 한 것일까요? 빈예서가 톱7에 들지 못해 아쉬웠던 팬들은 전국 투어에서 만날 것을 기대했으나 불참 선언으로 인해 아쉽다는 의견인데요. 동시에 빈예서 측의 입장대로 아동 가수에게는 가혹한 스케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빈예서의 불참의 시청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뿐만 아니라 TV조선의 다른 방송에도 출연하지 않아 아쉬움과 더불어 궁금증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의 보호를 위해서 출연을 삼가한다는 뜻이라면 추후 다른 곳에서 빈예서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어쩌면 처음 치러본 대국민 오디션에서 팬들의 열렬한 지지에도 탈락하며 큰 상처를 얻은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11살 트로트 천재 빈예서에게는 창창한 앞날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여러 곳에서 활약하는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